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느낌의 스와룹스키 프렌치 네일아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네일아트가 아닌가 싶어요 영상 보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원하는 색감에 컬러젤이 없어서 직접 섞어 봤어요 166번과 172번 컬러젤을 2대1의 비율로 섞어 줍니다 베이스젤을 바른 손톱을 준비해 주세요 손톱의 절반 높이까지 일자 프렌치로 칠해 줄게요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서 큐어링 해줍니다 선명한 발색을 위해 이 과정을 두 번 더 진행해 주세요 라인 테이프를 프렌치 경계선에 맞춰서 붙여줄게요 니퍼를 이용해서 손톱보다 안쪽으로 재단해 준 다음 핀셋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클리어 젤을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서 큐어링 해 줄게요 라인 테이프가 들뜨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클리어 젤을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서 큐어링 해 줄게요 클리어 젤을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서 큐어링 해 줄게요 ці discern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뱅써는 마치 뱅써는 마치 뱅써는 마치 bord에 넓은 이렇게 클리어젤에 아까 만든 컬러젤을 살짝 섞어서 시럽젤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만든 시럽젤을 풀콧으로 발라줄게요. 프리헤츠까지 바르고 큐어링 해주세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 체인은 클리어젤에 담갔다가 빼서 손톱 위에 올려줄게요. 큐티클과 사이드 부분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파츠 글루를 조금씩 바르고 수아르브스키 스톤에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조 건조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빈 공간을 클리어젤로 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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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만 바꿔주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네일아트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